팍 뜰 때 여기 치즈가 팍 칠 수도 있고 앞사람을 팍 칠 수도 있고 컴슈슈 가자 아휴 기다려봐 가만히 있어봐 이게 그 늘어놓은 그 치즈 맞아요? 네 맞아요 제로 컬러 먹어요 아휴 샌드위치가 이미 마이너스 컬러예요 야채가 들어갔다가 오늘은 결국 제가 먹던 이탈리안 BMT를 시켰어요 쿠키도 있어요 쿠키 사실 저녁에 가족 외식이 있는데 이건 에피타이저예요 저녁 왜 습하는 거야? 내가 논의히 말하지만 배가 완전 비어있으면 안 돼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살짝 채워놔야 돼 베이스 이렇게 사악 고음악을 쳐놔야 돼 네 아휴 이렇게 여러 가지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원점으로 제일 처음 먹어서 감동했던 서브웨이 막 심지어 내가 여기 마약이 좀 나 에피타이저니까 에그마용은 다 좋아하는 거죠 다 좋아하는 거죠 아 나름 절제를 한 거예요 응응응응 슈프렛프렛 어머니가 이거 나중에 보시고 어 얘가 먹고 왔잖아 이거 기다려봐 내가 벗겨줄게 아니 그냥 한 생각은 하지 말고 낮이야 왜 이래 먹기 편하게 먹기 편하게 아니 왜 먹고 아니 먹기 편하네 응 맛있어 이쯤에서 콜라 에그마용을 안 넣으니까 조금 퍽퍽하네 응 괜찮아 콜라가 있습니까? 에그마용은 인기맨이야? 다 에그마용 스킨 원래 그 밥 먹기 전에 샐러드 먹는 거 알지? 이거 봐봐요 샐러드가 가득해 근데 그냥 먹어도 아무도 뭐라고 안 믿어가네 혼자 그게 더 이상이야 식전빵 식전빵과 샐러드 맨날 흘리니까 땅에 떨어진 것 좀 먹지마 내 거야 어차피 오빠도 이거 지금 먹어둬 이따 술 맥주 할 거 안 할 거야 네 했지? 이따 고기 먹을 거 안 먹을 거야 공기만 가? 그럼 그럼 우리 집은 무조건 고기야 그래? 위벽을 보해놔야 돼 아 위가 놀라지 않잖아 그치 그치 자 자 조금만 너무 맛있지? 이따 크나요? 이따 크나요? 음 음 이따 살 좋은 수 있을 것 같아 내 저작권이야 건들지마 관리하지마 내 저작권 죄송합니다 아쉬운 마지막 단계 화이트 마카다미아로 했어요 결국에는 마카다미아가 이게 하나씩 CP와 변화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음 음 미국의 맛 미국 같은 이사도 없으면 미국 한 번 가볼래? 단거는 한 입에 가득 먹으면 안 돼요 조금씩 이제 저녁 모임에 가시죠 응 하고 오늘의 코드 드레스 코드 아 문을 또 같이 열어 아 나 그리고 있잖아 하나 더 먹을 거 있는데 근데 그게 있을까 모르겠네 이리 와봐 다음 먹을 거는 여기 길거리 아이고 오늘 또 쉬시는 날이네 망연자세 아 진짜 맛있는데 저녁회식은 채선당이래요 채선당 아빠가 거기로 오랬어요 아니 엄마가 뭘 저녁해 내가 내가 가져간 거 아니야 이렇게 먹기 전에 조금씩 걸어주면서 부담감을 덜어내고 죄책감을 덜어내고 2층이라서 엘리멘터를 안 탄 게 아니야 뭐뭐인지 알지 고기 이건 또 이렇게 여기 그림에다가 딱 맞춰줘야 해요 여기 딱 선을 맞춰서 고기가 나왔어요 야채 고기 고기 오늘도 고기 야채와 가져와서 고기를 돌리고 마셔야지 돌렸다 오 오랜만에 술통 낸 거 같아요 그래도 눈이 아직 안 풀렸으니까 괜찮아요 오히려 술 먹으면 눈이 동그랗지는데? 그러니까 아 그럼 술 취했네 아 이거 많이 취했네 만두 투하 빨리빨리 칼국수 마지막 꽃은 죽이죠 죽 맛깐을 이용해서 마카롱을 좀 먹자 맛깐을 이용한 마카롱 오레오 마카롱이랑 흑당 먹을 거예요 또 베스트의 유혹에 넘어갔네 초점이 잘 안 잡힌단 말이지? 뭐야 바꼈는데? 바꼈어요 바꼈어 흑당한 거를 가켰다 어 이것도 먹어야지 흑당 흑당 와 이거 봐 흑당 맛이 나 너무 맛있어 아주 쫀득쫀득하고 맛 크림이 조금 덜 수가 있다뿐이지 이걸 안 먹으면 다음 코스를 제가 갈 수가 없다고요 짠 거 먹기 위해서 짠 거 먹어줘야 해 짠 거 먹나 혹시?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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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넣어 이제 이제 다 넣은 거 아니야 술 먹으면 단 게 그렇게 당기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? 알아보셨보시라 쌩동댕 얘를 먼저 음 음 마지막 저는 짬뽕 회장을 할 거예요 짬뽕 회장을 할 거예요 짬뽕 회장하는 데 맥주 먹을 거죠? 짬뽕 회장하는 데 맥주 먹을 거죠? 아 중식 냉면도 맛있겠다 아 중식 냉면도 맛있겠다 괜찮은데? 물 냉면도 있어 아 싫어 아 중식 냉면 어떡하지? 나 저거 좋아하는데 아 어떡하지 짬뽕 하나 꼬바루 소짜뽕 하나 카사메 짬뽕 꼬바루 카사메 왜 잘했지? 또박또박 말 잘했지? 저 그걸로 카스터 테라로 바꾸겠어요 아 그래요? 테라에 꽂혔네 아니 테라가 있더라고 사야 돼 보니까 눈 좀 떠 눈이 안 떠도 요새 눈이 안이 감겨있어 살뜨볼 살뜨볼 그래서? 아 오랜만에 짬짜면을 시켜봤어요 짜장면 짬뽕 두 개 시킨 게 너무 헤비하니까 왜냐면 꼬바루을 시켰거든요 저희 그것을요 카스터 테라로 바꿔도 될까요? 아 네네 아 네네 죄송해요 2004년 때 꼬바루하고 짬짜면 시켰어요 하나 둘 둘 하나 둘 아 뜨거 아이고 짠 국물 만다 오늘이 해장이니까 어 맛있어 괜찮아? 맛있어 서로 눈치 보고 안 비비고 있어 죄송합니다 오늘은 마음껏 해도 돼 왠지 알아? 옷이 흰색이 아니야 오늘은 마음껏 해도 돼 왠지 알아? 옷이 흰색이 아니야 음 난 이제 아니 나는 이제 나 안 치킨 아 맛있어? 맛있어? 예 그리고 옷이 흰색이 이런 옷이 흰색이 오늘이 흰색이 눈이 쫓아졌나? 아 으 으 으 으 으 으 나 좀 먹을 생각이었는데 하나만으로 리미티드가 걸렸고 으 으 으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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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음 난 원래 짜장면 파야. 난 원래 짜장면 파인데 가끔 짬뽕을 생길 때가 있어. 우리 아까 사부사부에다가 칼국수에다가 만두에다가 볶음밥에다가 안 먹었냐고. 나도 한색 되게 싫어하고 안 먹는데 이거 괜찮아요. 좋아하는 사람은 되게 중요해요. 여기 뭐 맛 평가에서 나왔냐고. 그냥 먹으러. 공중떠세요? 공중떠세요?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정확히 먹어서 맛있다는 뜻은 젓가락이 거의 밑으로 내려와. 맛있다는 뜻이지. 고칠 시간이 없는거지. 맛있다는 뜻이지. 연결이 고쳤을 때 틈이 없네. 맛있다. 가격의 값어치는 한탈. 주먹을 거세요? 너무 무서워서 맛 평가도 못했어. 네. 튀겨먹는 게 더 맛있어. 아이고 죄송합니다. 너무 어려워. 너무 어려워. 너무 어려워. 너무 어려워. 너무 어려워. 너무 어려워. 아까 뒤에 손 만져도 있던데. 악수를 하더니 그냥 해도 손을 잡아줘. 이제 팝을 로프의 개 프로젝트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. 인간도 다는 거만 이제 논문을 쓸거야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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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. 내가 오늘 좀 많이 먹었네. 영역을 건드려야겠네. 요즘 텐션 좋아. 네 텐션 나도 좋아. 빨리 와봐요. 갑자기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. 하나 둘 셋. 하하하하 정렬. 뚝 깼어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하하하하 제발. 아 도류장이야. 도류장이야. 찰스. 찰스. 선수 보고스러운 해서. 찰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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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어지말들 봤어? 왜? 원정 정도. 90도를. 아 진짜? 우와 진짜. 이 작은 춘절에. 아니 작은 춘절이 아니라. 큰 서비스를 받았다. 아니 그니까 어떻게 보면은. 찰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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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커피하고 케이크하고 빵하고 시켰어요. 대기 번호는 173번. 173명 있는 겸? 아이 그것이 아닙니다. 딸기 생크림 케이크랑 아메리카노를 시켰는데. 얘를 또 천원에 주더라고요. 제가 어저께 맥주를 좀 마셨더니. 커피가 땡겨가지고. 또 그런 날이 있어요. 얼죽한데. 따뜻한 게 땡길 때. 뭔가 뭔지 모르지만. 도시의 그런. 아침을 즐기는 느낌이랄까. 약간. 아. 막 그. 회사원이 든 그런 느낌. 사실 이거는 계획이 없었는데. 커피만 먹을 수 없잖아. 내가 이스마일이야. 이야. 혼자 먹으면은. 외로우니까. 내가 여기 항상 앉혀놓고 먹은 것 같아. 인형이 돼요? 동산이 돼요? 당했어 당했어. 이게 천원이라 그래가지고. 아. 커피를 시켜서 할인이 엄청 됐구나. 근데 원래 2천원이더라구요? 대기 번호 할인 부탁드립니다. 오 할인이 많은거네. 50번에 50번? 계산이 좀 안 돼가지고. 맛있어. 코도 먹고 빵도 먹고. 진짜 맛있네. 아침에는 비타민씨를 챙겨 먹어야지. 아. 이 사람 많고 이런데서 또 이렇게 커피 한잔과 빵 여유를 즐기니까 아주 좋구만. 이러려고 제가 시골에 사는 거예요. 서울만 와도 여행 기분 낼 수 있고. 그렇기 때문에. 그런거죠. 칼은. 자르는데 쓰는게 아니죠. 잘라먹는데. 이야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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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감사났네. 너무 내려서 노출사고 나지 말고. 그럴만한 컨더츠는 없어. 이 자식이. 진짠 줄 아시겠어? 마시고 안주 달려들라고 달려들라고 포크를 무기를 들고 달려들어 망고석이네요 그리고 가끔 생크림 케이크가 땡길 때가 있어요 지금이 그때 기본 생크림 그냥 기본 생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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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왜 뭐가 이제 황하다 뭐가 없어졌어 호랑이 시끼를 켰 호랑이 그만 먹어 운동하라고 운동 좀 하고 호동 호동 저 이제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배고파요 밥 사주셔야 해요 빵 사주셔야 해요 빵 사주셔야 해요 여기는 빵이 빵 빵 사주셔야 해요 저울에 피해졌어요 한 성심당에 왔는데 여기 들어오는 입구에 빵이 쫙 이렇게 비열되어있어서 뭘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아 여기는 또 천국이 있어 천국 빵천국 착각했다 이성당 이제 천천히 한번 골라봅시다 아주 신중하게 차분하게 릴렉스 아주 탐스럽게 생겼어 이거 이거 치킨 고렇게 치킨 고렇게 치킨 고렇게 가끔 또 이런게 땡긴다고 암바탕 담백하게 또 이거 하면서 진짜 마지막 진짜 마지막 아니 이거 뭐 고르다보니까 뭐 여기서 식사를 하시네 오 그 하나만 먹자면 하나만 내가? 그리고 처음은 담백하게 치아바타부터 올리브 치아바타 올리브 짭조름하면서 담백하면서 들리지 않는 맛 아 쫄깃쫄깃 치아바타의 유일한 그 주의상 거기에 탄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까서 뒤로 날라갈 수도 있어요 딱 뜰 때 여기 치사 팍 칠 수도 있고 앞사람을 팍 칠 수도 있고 이거 엄마인지 알지 오징어로 뜯듯 체인지 체인지 다음 다음은 이거 땅콩 크림빵 빵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입씩 다 먹어본 다음에 이제 또 그 맛있는 애들 먼저 이렇게 조.. 아니아니 조지면 아니아니아니 그게 아니라 제일 맛있는 아이부터 집중공격 지읒 그 지읒이에요 집중공격 낭콩 고소 부들부들 고소고소 달콤달콤 너무 많이 먹었어 다음 제가 이거 맛 골라온 게 아니에요 단 거 먹음 짠 거 먹게끔 일부러 할 때 단짠으로 이 조화를 맞춰봤어요 그래서 그 다음은 바로 치킨 고로케 고로케를 원래 제가 고로케를 좋아하지는 않은데 하지만 고로케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항상 먹으면 너무 맛있어하는 실외에요 실외에 한입을 더 먹으면 이제 짱게이지가 올라가서 짱게이지를 채워줘야 돼요 아유 빵만 먹으면 미쳐가지고 큰일났네 반찬 초코 크루아산 초코가 시래 초코가 시래 초코가 시래 와 초코가 아주 부드러워요 밀크초코네 와 이거 동그라미가 너무 커가지고 얼굴까지 다 묻힐 줄 줄 몰라요 정전을 놓으면 안돼 반쯤 먹고 다시 로테이션 오 이거 안에 것도 많다 다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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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개가 남았는데 요거 아 무지 크다 앙거터 음 버터와 팥이 아주 가득가득 음 좀 부드럽네 위엔 또 포렉차일라 딱 주름하고 왔다 진짜 맛있어 이거 망쳐서가 없네 이거? 오 이거 계속 들어가 음 다운 소장님 기다리시는데 이러시면 안돼요 진상손님이시네 음 맛있다 입술에서 끊어줘요 손님 버릇나빠져 안돼 마지막은 두부스타일 아주 두부스타일 스콘인데 응 갈뚜어 갈뚜어 음 음 스콘 스콘 담백해 이거 별로 맛없나봐 그냥 스콘스콘 끝이야 더 생각보다 반이 안돼 진짜 담백해요 진짜 담백해요 도대체 네? 다 대답해 먹고 싶어가지고 이런데 틀린데 치킨 불쌍해 베스트 나왔어 베스트 먹어보니까 딱 나왔어요 1위 1위 균형 균형으로 한입 먹어 1위는 두입먹어 이게 비밀은 여기! 이제 이 기념으로 한입 먹어드릴게요 미쳤다 달달함이 미쳤다 미쳤다 이제 한입씩 먹고 어워드도 했으니까 이제 천천히 즐겨볼게요 제가 너무 시끄럽게 해가지고 민폐인 것 같아가지고 이제 조용히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먹다가 남는 거는 집에 생활 거예요 안 될 것 같아